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화하는 수능지구과 전문가 오지원입니다. 자, 2023학년도 지구과학원 유열평가업 모의고사 해설강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항해설 앞서 일단 총평 그리고 우리 이 문제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에 대한 학습 방향 잠깐 제안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평 먼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지난 수능보다는 쉬웠어요. 얼만큼 쉬었냐? 많이 쉬웠습니다. 작년 수능이랑 비교할 때 이 정도면은 조금 우리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문장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이게 수능이 됐든 평가원 모의고사 됐든 이런 해설강의를 할 때 총평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공감하고 동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되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무슨 소린지 아시죠? 본인은 풀 때 이미 너무 어렵다라고 느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편안하게 풀었지만 실제 딱 결과를 열어봤더니 너무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오거나 그랬던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저도 항상 언제나 조심스럽긴 해.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냉정함을 잃지 말고 지금 이번 2023학년도에 수능에 있어서의 최종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거쳐가야 하는 중간 과정일 뿐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여러분들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일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채워나가는 데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 냉철하게 분석한 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래. 그래서 문제를 일단 쉬웠습니다. 쉬워서 전제를 깔을게요. 자 학습 상태에 따라 체감 난이도는 다를 수 있어. 개개인마다 누군가에겐 너무 어려운 문제. 누군가에겐 어 나 이런 용어 처음 봤는데 어 이건 이건가 저건가. 어 너무 지엽적인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본적인 용어 정리를 바탕으로 한 개념 학습이 충실하게 되어 있다면 무리 없이 풀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한 생소한 자료 그리고 함정이라고 할 만한 요소도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함정은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함정은 본인이 빠졌을 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몰라요. 이게 재밌는 거야. 채점을 해보기 전까지는 본인이 이 문제를 풀 때 함정에 빠져서 틀린 건지 잘 푸는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해설 강의를 듣고 분석하는 과정이 더욱더 중요하기도 해요. 함정이라고 부를 만한 요소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닌데 전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어떤 기본적인 공부가 충실하게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아 이거는 이제 이런 부분을 조금 소홀했던 친구들이 실수하거나 틀릴 수 있겠는걸 요런 걸 보면서 풀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됐다 이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어 그래 친구들 걱정하면서 우리가 풀 수 있는 실력 갖춰야 된다고 했잖아. 그치? 그리고 자료의 낯설음 생소함 이런 것도 되게 두드러지거나 그랬다고 볼 수 없어요. 아시겠죠? 음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20문제 풀고 검토하고 답안지 이렇게 마킹하는데 다 하고 나서도 시간이 조금 더 여유롭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오케이? 어 물론 뭐 다른 과목 또는 다른 탐구 선택 과목들의 어떤 난이도라든가 시간들이 어느 정도 여러분들 여유로웠었는지 또는 부족했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지구과학 원에 있는 20문제를 풀 때는 시간적으로는 빡빡함을 느끼진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정리 한번 할게요. 일단 공부가 덜 돼 있으면 풀긴 어려워요. 이건 당연한 사실이고 공부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모르게 머릿속에서 증발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어 내가 이런 내용 공부했었나? 찾아봐. 찾아보면 막 거기 형광펜 표지도 돼 있고 별표도 돼 있고 필기도 돼 있고 난리법석이 나 있어요. 근데 오 기억이 안 나. 이런 게 있다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 그래서 어쨌든 공부가 다 되어 있고 공부 안 되면 안 풀려요. 또는 공부가 되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빨리빨리 복습을 그때그때 못해서 까먹거나 증발된 내용이 있다면 풀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고 어 이거 너무 직업적인 거 아닌가? 이런 용어는 뭐지? 난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가진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요구하는 수준 그래 우리 수준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 정도의 공부를 착실하게 충실하게 했던 분들이라면 편안하게 풀 수 있었던 시험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좀 조심스러운 예측입니다만 등급 컷 역시 그렇게까지 낮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3월 4월에 있었던 학력평가 교육청 모의고사들은 재학생들만 치르는 시험인 반면 아시다시피 평가원 모의고사는 N수생 여러분들도 대거 참여해서 시험을 치르고 그 성적 산출이 되기 때문에 나름의 그 치열한 전투를 치렀던 경험치가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시험을 보긴 했단 말이지. 물론 시기적으로는 아직까지 모든 수험생들이 실력이 완성된 상태는 아니긴 해요. 시기가 시기니만큼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가늠을 하긴 해야겠습니다만 보통의 이제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치렀을 때 최근 몇 개년 동안의 예상되어 나왔던 등급 컷보다는 1등급 컷은 조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이런 거 함부로 질러도 될지 모르겠는데 뭐 그냥 얘기한다고 큰일 나는 건 아니니까 확정 등급 컷 나오면 다를 수도 있어요. 오케이? 45점 이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47점이 될지 46점이 될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설령 1등급 컷이 그보다 낮게 나온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암만 생각하고 이건 때려봐도 어려웠던 시험은 아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들이 그동안 했던 노력 그동안 했던 공부량 이런 것들을 떠올린다면 이거는 좀 편안하게 갈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분명히 공감해 주시는 우리 오즈패밀리 여러분들 계시리라 생각하고 풀 때는 쉽게 풀었지만 채점에 봤더니 아 이거 점수가 예상보다 덜 나왔네 이럴 수도 있어요. 알게 모르게 뭔가에 이렇게 걸림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6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최종 결과가 아니에요. 중간 과정에서의 어떤 중간 점검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물론 점수가 잘 나오면 기분 좋지 그동안 했던 과정들과 그동안의 노력이 아 온당했다라는 걸 이제 좀 이렇게 평가받는 그런 어떤 점수일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 점수가 덜 나왔다 하더라도 만족스럽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껏 해왔던 노력들은 그게 헛된 노력이라거나 잘못된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알겠지? 분명하게 요소에서에서 어딘가에 필요한 그런 노력들을 지금까지 해왔을 거고 그리고 이제 단원별 출제 문항소에 대한 어떤 내용들 볼 텐데 그 전에 한마디만 더 할게요. 여러분들 6월 평가원 모의고사랑 9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완전 다를 수도 있고요. 수능 또한 완전히 또 결이 다를 수도 있어요. 이게 최근 나오는 최근 한 2015 개정으로 넘어온 다음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이 중 하나야. 그러니까 평가원 모의고사가 나름 그해 치르게 될 수능을 조금 이렇게 좀 맛보기용으로 미리 볼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문제들이었다면 과거에는 최근에는 그래 이렇게 해도 한번 해볼까? 저렇게 해도 한번 해볼까? 그래 수능 땐 이렇게 하자.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이 수준이었다라고 해서 9월이나 또는 수능에서 완벽하게 이러한 어떤 맥락을 따라가는 문제들로만 시험지에 채워져 있을 거다라고 생각은 진짜 0.1도 하시면 안 돼요. 알겠지? 우리들이 준비해야 할 어떤 최대치는 이 정도에선 절대 이 정도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단원별 출제문항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5단원, 6단원 물론 어느 정도 단원 통합적인 성격을 띠는 그런 문제들도 있긴 해요. 근데 대략적으로 구분한다면 이런 정도 뭐 커다란 특이사항이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뭐 교과서별로 3개의 대단원으로 구분해 놓은 그런 교과서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래요. 어쨌든 4단원과 5단원에서 출제문항수의 비율이 조금 더 높긴 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큰 특징이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치르고 어떤 마음가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평가원 모의고사는 새로운 내용을 소개하고 교과 개념을 가르쳐주는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직까지 이런 거 잘 몰랐지? 이번에 알려줄 테니까 공부해라. 이런 게 있다니까요. 여기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몇몇 용어들을 몰랐어. 또는 까먹었어. 또는 공부한 적이 없어. 그래서 틀렸어. 괜찮습니다. 이제 알고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 점 잊지 마시고. 하여튼 사후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앞으로의 어떤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고 지금 점수가 본인의 실력이라고 절대 단정하지 마세요. 오케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6월 평가원 모의고사의 수준 그리고 출제 어떤 난이도라든가 문항 배치라든가 어떤 형태 등등 여러 가지들 이 9월 달과 수능에는 완전 뒤바뀔 수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지금의 이 점수가 여러분들 완전히 뭐 이렇게 딱 너는 몇 등급 빡 해서 낙인을 찍는 낙인 찍힌 그런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점수가 잘 나왔었던 분들이라면 아 이 정도로는 안 돼. 아직 우리는 더 더 좀 다음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들과 그런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혹시나 점수가 만족스럽지 못하게 나온 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본인의 부족한 부분들을 빨리 채워나가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점수는 언제나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우리 저기 그런 거 하지 말기로 했죠?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 보고 투덜대지 않기로 투덜대는 거 아니야? 어디 우리가 감히 투덜대입니까? 아 이거 문제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선생님? 이런 건 우린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이제 그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다면 이제는 기출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출문제. 아시겠습니까? 그냥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야 할 기출문제가 되는 거니까 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냥 다 공부해야 되는 거구나 생각을 하자고 아시겠죠? 사실은 매년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고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많은 수험생들에게 조금 작은 충격으로 다가왔었던 시험이었거든요. 지난해도 그랬고 지지난해도 그랬고 물론 뭐 개인마다 느끼는 어떤 그런 난이도는 다를 수 있다는 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긴 합니다만 근데 이번 2023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작년이나 재작년보다는 마음이 좀 편안해요. 지금 해설 강의를 촬영함에 있어서 모르겠어. 유연별 촬영함을 조금 난이도 높게 한테 뭐 빨리 그냥 확 그냥 보따리 팍 풀어버려서 지내를 해석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설 강의에 임하는 저의 마음이 상당히 편안합니다. 그냥 여기저기 다 우리가 했던 우리가 밟아왔던 그런 어떤 과정들이 이 안에 잘 담겨있는 듯 하여 나름 뿌듯하긴 합니다만 그래 우리가 해야 할 공부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계속 가야 됩니다. 오케이? 어 좋아.